6일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현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시장 선거는 벌써 예비후보가 10명을 넘겼습니다. 출마 선언을 하고도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인사도 있는데요. 당내 경선도 치열할 전망입니다. 각 기관과 언론에서 선거 여론조사도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데요.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?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윤석열 정부에 적합한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 물었습니다.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30.2%로 나타났지만 25.4% 지지를 얻은 김재원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 있었습니다. 이어서 유영아 후보 14.6%, 김형기 후보가 4.1%로 나타났고 정상환 후보와 이진숙 후보는 각각 2.8%, 서재현 후보 2.5%, 김점수 후보 1.7% 등으로 나타났습니다.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답변은 10.7%,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능답은 5.2%였습니다. 만 18세에서 29세, 3, 40대에서는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고 60대, 70세 이상은 김재원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냈습니다.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재원 후보가 32%를 얻어 30.5%인 홍준표 의원과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보였습니다. 지지하거나 호감이 가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71.5%, 더불어민주당은 17.2%의 지지도를 얻었습니다. 국민의당은 1.5%, 정의당 1.3%, 기타 정당 1.4%, 지지정당이 없다는 능답은 6.2%였습니다. 연령별로는 전연령층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광역일보와 내외경제TV가 지난 9일 하루 동안 주식회사 비전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했습니다. 여론조사 전체 질문 내용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.